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당신의 귀한 말씀인 요한일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변화가 있고 우리 삶의 중심이 우리 삶의 내용이 우리 삶의 방향이 우리 삶의 목표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우리로 알고는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공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린 임의로 믿고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의로운 지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고 사랑 속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의 승리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감독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이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묵상할 말씀들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말씀들 주보를 보시든지 저희들 화면을 보듯이는지 한번 보시고 이 말씀들은 주보나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 말씀 노트에 주일날 해당되는 말씀 노트에 각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은 3의 1차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이 부분 우리가 지난주 요한 1서 4장 말씀의 복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나요? 오늘 말씀의 두 핵심이 바로 이 요한 1서 5장 1절과 5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의 말씀 개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나요? 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3의 1차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하나요? 이 3의 1차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이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무엇이라고 경고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크게 두 달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게 되나요? 이 부분은 우리가 4장에서 이미 확인하였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구속사를 얘기할 때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적용해 주신다. 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이 요한일서 말씀도 사실 이 내용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선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즉 성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자녀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했을 때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루셨다?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이루셨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에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도해 주십니다. 감독해 주십니다. 또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답게 사는 거 자녀다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이 자녀다움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주보나 화면에는 실어놓지 않았지만 지난주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 이 사랑을 하는 방법 세 가지 내용을 봤는데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기도로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증언해야 된다. 이 증언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이것이 나타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믿는 거야 할 때는 사실 우리가 그것이 사랑인가 다시 되돌아 봐야 돼요.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너희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것이 요한 1서 5장 1절과 5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자녀다움은 무엇에서 나타나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 자녀되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모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또한 그로부터 나아신 일을 사랑하는 자가 그에게서 난 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삶을 살게 되고 또 이러한 자녀들이 세상을 이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무엇을 실천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믿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얻게 된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 우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화학작용을 함으로써 더 크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큰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한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요. 그의 말씀대로 산다고요. 그런데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사랑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세상 학문화에서 가르쳐주는 이상한 원리를 배우는 거랑 연결될 수 있어요. 동시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또한 이상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원하는 그런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 아닌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이 사랑과 말씀의 역사예요. 사랑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을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특히 우리가 구약의 모든 계명들에 대해서 대할 때 이것은 너무 무거운 것이었어요. 어려운 것이었어요. 이루기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을 인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웠던 계명들이 가볍게 됐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기쁘게 되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경험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였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경험하였다. 말씀을 나눴더니 사랑이 더욱더 커졌다. 그래서 이 말씀과 사랑의 이 선순환을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가문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과 교회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더욱더 이 두 개의 상호작용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힘써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랑? 그거 좀 이상한 사랑 같아. 뭔가 요구하는 것이 많고 지켜야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무엇인가 요구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폭력적이야. 특히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드리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기회 되시면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너 하나님 믿으라고 도와주는 거야. 너 예수님 믿으라고 도와주는 거야. 교회 나오라고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조건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점점 나은 인간이 되는 것 점점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그 안에 창조니 부활이니 구원이니 심판이니 그런 거 얘기 좀 하지 마. 그런 거는 오히려 우리가 더 좋은 사람 되는 것 우리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거부할 뿐이야. 특히 예수님 이야기는 좀 줄여. 예수님 이야기는 너무나 허무 맥락하게 시작하잖아. 동정료를 통해서 탄생했다는 거? 그거 어떻게 믿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 그거 어떻게 믿니?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게 말이 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도 있다? 교회 안에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요즘에는 더 이로운 방향, 더 핫한 향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증언하는 분은 누구인가요? 요한 1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그래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라고 얘기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도 미리 제대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 그 증인이 참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증언이 이처럼 확실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들어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이 누구인가 했더니 첫 번째가 성령이에요. 아, 성령? 오케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믿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오케이, 성령은 인정. 근데 이 인정도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인정해요.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은 어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성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뭐라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적용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증언하는 이가 무엇이라 그러냐면 물과 피래요.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 그랬으면 인격적인 존재여야 되는데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데 그럼 물과 피는 무엇인가?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물과 피를 구속사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 안에서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먼저 설명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자주 나눴던 것처럼 디모데우서 3장 16절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즉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왜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그들의 사상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구호를 만들어서 애우고 또 이 구호를 성경적인 말씀을 토대로 해석했던 일들을 자주 해왔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신을 믿도록 증언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단순히 이 기록하여서 가르쳐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암성구절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고리도녀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시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끄심으로 성령님께서는 증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5장 6절에서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여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역사가 바로 진리라고 가르쳐줘요. 특히 무엇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피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그렇다면 물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구속의 역사 안에서 3위일체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 해당하는 말씀은 마태복원 3장 16절에서 17일절인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을 때 3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직접 증언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증언하시가 셋이라 그랬을 때 이 증언하시는 첫 번째 성령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증거하셨고 이분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증언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석의 역사가 시작될 때 3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위일체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렸던 바로 그 피를 말합니다. 대속의 십자가의 피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모든 말씀 하나님이 이때 이루신 모든 일을 통해서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옆에서 지켜보던 백부장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마태복음 27.54절을 보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즉 3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대속의 십자가를 완성하실 때 나타났던 모든 일 그 주의를 지키면서 증언하도록 남겨뒀던 그 여인들과 제자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라는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루도록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이 모든 영웅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많은 증조들을 보이신 이 모든 것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죽으심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역사까지 연결하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과 물과 피는 무엇이냐면 사실 3일차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이것을 3회를 거쳐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주면서 마지막 대로 소망하게 하신 이 묵시록 말씀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스승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모든 제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증언하셨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사를 시작하셨을 때 세례받으실 때 3일차 하나님의 유기적인 연합과 성부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언으로 우리에게 믿게 하셨고 마지막 성경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증언하시는 3일차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 세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된 증언이고 하나 된 역사예요 3일차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서도 이 역사의 구간 구간 구간에서 우리에게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찍어주시면서 이 포인트를 연결하면 하나의 줄이 되고 세 사건이 각각의 증언이 되는 이 놀라운 3일차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심으로써 이것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시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누군가가 전해주는 이야기 누군가가 유학해놓은 이야기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우리가 흐릿하게 아는 거예요 뿌옇게 아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했는데 나는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유익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나 이거는 거부할래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믿거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보게 되면 3.1차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게 돼요 그리고 바르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철저하게 3회나 걸쳐서 큰 맥락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이것을 증언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을 믿게 하였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안 믿을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오늘 5장 9절 말씀입니다 5장 9절 말씀해 주시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즉 우리가 그냥 처음에는 교회 다니게 될 때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하기 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이런 거래 교회 다니는 건 이런 거래 우리가 이렇게 믿었을 때도 아 그렇지 그거 믿을 만하지 그거 좋은 거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통해서 3일치 하나님과의 교제의 폭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한이 없으신 그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이 내용을 증언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이 증언하는 것과 이 말씀을 직접 주시고 이루신 분이 증언하는 것은 그 증언의 신빙성이나 그 무게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정말 안 믿을 수 있겠니 이 증언을 보고도 안 믿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고도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 믿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 대학 가서 종교학 수업을 좀 듣고 세상적인 학문을 좀 접하고 났더니 저한테 와서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는 우리나라에 건국신화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건국신화 아니야?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도 사실 기독교의 건국신화 아니야? 그건 맥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을 창조를 직접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믿어야 돼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봐야 돼 그리고 그 의미는 각각의 시대마다 달라 각각의 상황마다 달라 각각의 나라마다 달라 그래서 그 의미를 찾는 사람은 누구야? 나야 내가 주체가 돼야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과 같다? 5장 10절입니다 우리 5장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아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한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심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이것은 신화야 기독교 시초에게 한 어떤 진적인 의미부여야 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 어떻게 그것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신화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짓말이야 그거는 우리가 믿을 것이 못 되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즉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을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매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것 뿐이지 거짓말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렇지 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게 말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매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태도랑 똑같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이러한 주장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하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성경은 다 믿을 게 못 돼 라는 것은 사실 동일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싶기 때문이란 거예요 우리가 도리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 진리이신 분이 거짓말쟁이야 그분의 말씀은 믿을 것이 못 돼 라고 우리가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하는 자들이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들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맥락에서 요한일수 5장 10절 말씀과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다니거나 그런 기조를 우리가 유지한다면 우리는 거짓의 아비의 자녀이지 진리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 말인지 우리가 모르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근거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특히 우리의 생각과 사상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과 사신과 죽으신과 장사대신과 부활하신과 승천하신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우리가 진실로 사도신경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다양한 기준과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사랑받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 할 때에는 여러분들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함으로 이 사랑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경험하고 그 사랑의 풍성함 속에 더 큰 사랑을 누리고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삼아 주시고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더욱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물과 피로 증언하여 주셨는데 이를 믿지 않으려고 각종 세상 기준을 빌려와서 부분적으로 믿는 것이 도리어 믿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주장함을 용서해 주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풍성하여 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 믿고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 과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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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